여기에서 파김치 하나 들어갑니다. 꼭 저렇게 먹어야 하는 거죠? 먹방하러 오셨네. 두꺼비도 가지고. 왜 웃으세요, 왜. 너무 미래로 왜 웃으세요. 아니, 너무 표현이 딱 맞아서. 두꺼비가 파리 먹듯이 먹잖아. 혀를 두꺼... 저게 뭐야. 근데 난 토마호크의 파김치. 맛있지. 파김치는 원래 이렇게 드셔야 해요. 아니, 둘이 전문생이에요, 둘이. 정수영이라고. 정신해졌어. 파김치 감아서. 진짜 잘 드신다. 진짜 맛있다. 대형 씨 먹어야 되는데. 저것들 다 먹고 있는데. 진짜 맛있네, 근데. 이거, 이거. 어디? 저거? 대형이는 먹지 못하네. 대형이 많이 먹어. 누나, 너 먹어보세요. 하나 더 볼까요? 응? 난 됐어, 난 됐어. 그럼 내가 먹을게요. 뭐 먹어. 그냥 먹여주지. 서운하다. 약간 센스가 없네. 가르쳐야 되겠다, 저거. 눈치가 없어, 눈치가 없어. 저거는 그냥 아들 모듬거든, 저거네. 뭐 어떻게 다 들었어요? 큰일 나, 큰일 나. 뭐야? 무슨 약 먹는 거야, 오빠? 왜? 저 오빠 뭔 약 먹는 거야, 갑자기? 저 오빠 뭔 약 먹는 거야, 갑자기? 오빠! 약을 왜 먹어? 뭔 약이야? 식욕이 억제 감져가지고? 식욕이 억제 감져가지고? 식욕 억제하고 먹는 거야, 지금? 응. 이거는 물 약 먹으면 한 100배로 불어나는 이야기야. 근데 배를 빵빵하게 하고 이거 진짜. 아니, 오빠가 뭐. 아니, 그걸 먹기 전에. 까먹었어.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억제하려고. 이제 억제하려고. 이제 억제하는 거야? 아니, 저거 뭐 좀. 밥 먹기 전에 먹지 않아? 아니, 밥 먹다가 먹어요? 아니, 지금. 아니, 먹을 걸 다 먹고 식욕 억제진 먹는 사람이 오니까. 근데 비타민도 아니구나. 왜냐면 안 먹으면 더 들어갈 거 같으니까. 아니, 이미 많이 먹었. 벌써 토마토 이만한 걸 다 먹었어, 거의. 근데 그제서야 먹더라고. 원래는 더 먹는다는 얘기잖아.